아직 꿈나라 여행 중인 봉봉 부자네요. 눈 떴어. 저럴 때 보면 너무 아기지. 귀여워. 왜 아이들이 먼저 깨는 줄 아세요? 재워놓고 아빠들은 저녁에 딴짓하고 늦게 자거든요. 나는 아기들 저렇게 갓 막 일어나자마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아빠. 아빠. 목소리가 왜 이렇게 걸거래. 달랫다. 나도 잘 살게. 아빠가 국수 해줄게 맛있는 국수. 어때? 모닝국수. 시아야. 구. 쫙. 응? 면을 종류별로 준비했어요. 빠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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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장난감 아니에요? 빠람. 저거 아기들 정말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네. 잠깐만. 이거 뭐냐면. 아빠가 잘 먹는 걸 보여줄게. 잘 먹는 거? 어. 기다려봐. 잘 먹는 거? 아빠가 보여줄게. 어떻게 알았지? 알았지? 응. 봐봐. 내려오지 국수가? 봐봐. 이렇게 내려오지 국수가? 국수가 내려오지? 봐봐. 시아 봐봐. 그럼 이렇게 해서. 얍. 시아 봤어? 봐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아 이렇게 내려오는 걸 건져 먹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젓가락질 훈련하기엔 좋다. 시아도. 오. 시아도 할 수 있어? 아빠가 이거 내려보내줄게. 왜냐면 게임 같으니까. 엄마 국수 내려보내줄게요. 준비하고 있어요. 자. 스타트. 국수 내려간다. 시아야. 내려갑니다. 국수 내려갑니다. 집어요. 시아야 집어. 시아야 집어. 시아야 집어. 금방 지나갔어. 아. 실패. 내려갑니다. 국수 내려간다. 집어요. 눈빛. 집어요. 오. 집어 집어 집어요. 아이고. 아이고. 잡자. 오. 오 잘했어. 내려간다 시아야. 집어. 자. 젓가락으로 집어요. 다시 젓가락으로 집어요. 다시 집어요. 울지 먹어요. 울지 먹어요. 먹어요. 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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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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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